역시 이제 대세는 저 윤상현이죠 가을철 몸에 좋은 갈비탕을 제가 대접했듯이 이번 손수 요리도 절대 미각인 저 윤상현이 만들어주겠습니다 잘먹는 윤상현이 만드는 최고의 손수 요리 기대해주세요 이번 영상은 진짜 진아래 진짜 진아래 할께! 왜 나한테 안 입고서 오오오오 엉가를 쥐게 하자 손수 푸본탈파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왜 이렇게 빨라요?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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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